다음 들렸던 곡은 접속 인데요 접속을 제가 되게 공연할 때마다 항상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을 아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긴장하면서 부르게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속이라는 곡으로 뭔가 첫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썩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접속을 항상 부르게 되거든요 공연 때는요 그런데 오늘 100년을 연습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저한테서 떠나가고 또 많은 것이 변하지만 접속이라는 노래는 여전히 나한테 그냥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걸 아직까지 계속 부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냥 접속이라는 노래한테 고마워졌고요 그래서 이전엔 접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접속을 불렀지만 오늘은 그 마음 플러스 저를 위해서 또 접속을 부르겠습니다 요즘은 알게 되고 또 접속을 하시죠 그녀들에게도 수직의 비가 같은 곳에서 같은 속도로 심장이 뛴다면 뛴가면 당신의 꿈속으로 접속할 수도 있겠죠 작고 여린 당신 등에 나의 심장을 포개고 당신의 꿈속으로 신호를 맞춰봤어요 내 못난 마음은 꿈에서는 다 용서해주세요 내 못난 마음은 꿈에서는 다 용서해주세요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 울고 울고 곧 떠드는 따뜻한 밤이 지나면 당신은 야단 맞는 곳으로 돌아가겠죠 아침은 두려워요 텀빈 공기 속에 노래꽃이 당신의 꿈속으로 신호를 맞춰 봤어요 내 못난 맘은 꿈에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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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내 인생도 빠르게 지나갈 거야